부산에서 서울까지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이 국토종단에 나섰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인데요. 지난 7일 부산에서 시작된 국토종단은 오는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유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며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장애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기초생계비를 삭감하는 방식이 근로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 중 경제활동 인구는 약 10%에 불과합니다. 비수급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43%인 것과 비교하면 4배 넘게 차이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로소득산입유예제도나 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수급비 감액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토종단은 지난 7일 부산시청에서 시작해 대구와 대전 등을 거쳐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 마칠 예정입니다. 수급기간과 대구와 대구 związ 할 수 są 있는 것과 대구와 대구는 군에 따른 지적을 말씀하십시오.